저는 이번에 용산 참사를 보면서 독일에 있을 때 이런 경우를 했었죠. 유학생들이 솔직히 학비 죽여서 많이 강호순도 죽이고 유영철도 죽이고 지금이나 상수를 다 처형해서 정말로 악이 사라진다면 저도 힘들겠지만 국제적으로 쪽팔리고 이런 것은 정말 용산에서 어린이 6개 살인 사건이 터지고 유영철 사건이 터지면서 이 상영 제도에 대한 문의 자체가 찬물을 끼얹듯이 그만큼 응고되었고 그대로 멈춰버리는 이런 같은 경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18대에 들어서는 혹시라도 상영이 폐지될 수 있을까 큰 기대를 하면서 제가 지난해에 하영 폐지에 관한 특별 법안을 제출을 했으니다만 요즘 군포 사건이 터지면서 일명 강호순 사건이라고 하지요. 군포 사건이 터지면서 또다시 우리 사회가 하영 제도를 그대로 두지 않지는 이런 불행한 계기가 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삶에 의하여 exemple teaching 임대gon 이 Всеаче criticized European Union 138가 anymore bilir 중 test 以及 руalten tax 이 represented 1990 대 Mak вниз I 사 BS 및 maturity Mant ử αι the net o ında reat 냐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죽음의 비례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사례가 특히 사례가 심각한 장소의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죽이는 현장에 있을 때 생명의 전험과 생명의 전험이 충돌합니다. 절대적인 생명이 충돌할 때 우리는 가해자를 버리고 피해자를 살리는 쪽으로 선택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아무도 구할 수 없고 힘없는 사람들을 수십 명을 죽이고 토막살이를 하고 나서 맨 나중에 주가가 그것을 검거했습니다. 살릴 수 없으니 아깝다운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정의관념은 그 사람의 극혐을 사용을 하라는 내부적인 인간의 본성의 요구가 바로 사용되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이성적으로 얘기를 하고 이성적으로 하더라도 그리고 천년, 이천년이 흘러도 우리 인간은 밥을 먹고 분노하고 슬퍼하고 하는 인간의 본성을 볼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정의관념이 시대가 바뀐다고 해서 달라질 것이었고 다만 캐나다나 영국이나 이런 특수한 어떤 문화적 환경에서 그 국민들의 선택에 의해서 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도 언젠가 그런 선택을 할 날이 올 수도 있다. 감사합니다.